다시 라스트 오브 어스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자, 엘리가 전화해서 저를 사주 경기에 해줘서 무사히 깡패들로부터 목숨을 구했는데요. 자, 엘리는 여전히 말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기에서 사귀었던 친구에 대한 DLC 확장팩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길을 잃었는디 계속 진행합시다. 어머나, 총소리나는데? 자, 뭔가 장비합시다. 폭탄이면, 폭탄 아주 좋지, 폭탄. 폭탄. 오, 저기 어디있지? 자, 귀로 스캔 해봤고요. 네, 저기서 다가 drumming baby. 뭐 저기있는데? 저 exhale 잘하는거 같은데? 아, 뭔지. 약간 놀아주시고 아, 이 분이. 이 분이. 아, 인재. 아, 미? 엘리. 자. 아, 여기. 아, 뭐. 우유 어우 기간총은 엄청 쏟는데? 맞지 않게 뭐해? 활약이 엄청난건가? 안췄어 자 일단 여기로 자 이거 남은 거 몰라 고맙어 여기서 여기 살아있는데? 어 살았다 엄청 무서워요. 화력이 엄청 많은데 자 이리로 가자 어 여기 막혔고 오 들켰어 고맙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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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멋있다 오 투구 온다 오 생살야 생살야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 나 사장관 맞어? 깡패는 인형사장 어쩌고 봐주면 안됩니다 이번에도 나 사장관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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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좀 회복하자 체력을 회복했어요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죠? 막혔고 뭔가 아이템이 많은데 엘리트 좀 피켜봐 왔던 데고 제가 여기 계단이 있어요 저 저 저 저 저 트럭간도 뜨라고 장갑차 자 엘리트 받고 저기 있을 저기 있을 것 같은데 보충제가 75개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맨이 보충제가 75개 아 여기 있구나 떼키를 누르고 여기 능력 있어요 최대 체력 듣기 범위 제작 속도 치유 속도 무기 흔들림 칼이 다림 습득하면 보충제를 사용해서 능력을 올릴 수 있어요 체력을 올렸어요 보충제를 사용했죠 보충제를 사용했죠 이런 있어요 스트레스를 상향 시키는 보충제 수집하면 좋아요 자 또 여기 장갑총 여기 못봤어요 엄청 무섭네 저 저 저 저 이럴 줄 알았어 맨날 드라마에서 나왔던 형제 에어 꼬마니 드라마에도 나오는데요 다행히 저 상약분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 자 원래 말을 안 하는데 자 꼬마니 말을 못해요 원래 드라마에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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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ести가 되기 위해 갓에 도착했을 때. 저지한 상태를 보고. 다가운소에 도착했죠. 이제 앞으로 도착을 받아요. 우리 세계를 도와받아야죠. 엘리? 이 바이러스와 성함이 좋죠. 그녀가 맞죠. 우리 도용을 도와받아야죠. 우리 안은 이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세한 곳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자 이들하고 한 팀이 됐는데요 우리를 하치지는 않아요 조엘과 일리에게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은 아니군요 뭐지? 뽑는 장난감 자 여기 장난감은 들었는데 장난감은 들었는데 어 갔다 어 갔다 자 쓸데없는 거 챙기지 말라고 자 어린 나이에 장난감 보면 환장하죠 저도 그랬죠 이 곳은 얼마나 가까워 우리 가까워 정말 가까워 장난감 뽑는 장난감 자 엘리 이리 오렴 후라시로 비추니깐 젠장 이게 뭐지? 엘리 너 우리 뒤로 봐 뭐 찾으시나요?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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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어딨어? 다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보냈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지 3명인데 3명인데 우 들키겠다 자 이 녀석들을 어떻게 요리하냐면요 어? 뭐였어? 어? 뭐였어? 어? 안 오는데 한 잔 이제 한눈 남았네 어우 천빵 맞았어 얘네들이 빨라 마우스로 조준을 했기 때문에 헤드샷 잘 맞아요 뭔가 줬어요 엘리가 유료 끔찍하고 자 이제 어디 가야 되지? 어 여기 어 여기 가있네 나 오늘도 험난하게 고생하는구나 어허 온다 온다 활 어 화살은 아깝고 어허 고개를 살짝 내미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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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만 맞췄는데 총알이 없네 전리품 저거 쓸만한거 같나? 좀 쓸만한거 같나? 흫 흫 흫 흫 흫 저 둘이 친분을 쌓고 있군요 흫 친분을 쌓고 있군요 쪽지가 있는데 우리 집단 10대 무리가 우리 도시로 온 떠돌이 가족을 사려한 후 어 우린 공개 재판을 열었다 난 녀석들이 우리 원칙을 어긴 죄로 처벌을 받을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대장은 녀석들이 우리 집단에 보급품을 조달했다고 말했다 난 내 귀를 의심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장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지역이 다른 생존자들을 사냥해서 보급품을 주든지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다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각자 걸어 나갔다 이런 두 명이 새로운 법에 반대하며 소리쳤다 대장이 우리에게 이런 걸 강요할 권리는 없다면서 우리가 싸운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면서 유일하게 도덕성을 보여준 이들이 우리 모두 앞에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손가락 하나 갖다 갈 수 없었다 다음 주는 내가 사냥을 나갈 차례다 자 이렇게 이런 거 읽어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세이브 슬롯을 다 썼습니다 저장을 틈틈이 많이 해서 그렇죠 대학교 같고 사무실 같고 저희들은 의심처에요 저희들은 안 떠나고 묻는다 저희들은 안 떠나고 묻는다 아름다운 아 çocuğ 아는 그 놈의 자음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보였들에 있을 수 있고 그 있던 그 예측 입니다 언제 낮댐, 저희들이 떠나고 예전 포기하기 저희들은 저희 윗의 벽 제일 좋은 편 제 своим 가이든 el개 그냥 버는 걸 산다 그 수창에 가진다 그 수창에 가진다 그 수창에 가진다 그 수창에 가진다고 그 수창에 가진다 와우 알 아주 준비 그 바이러스는 있어. 털이 없던 이 남자가 속에서 그는 아까 이끙고 앞에서 반짝이 이곳에서 저희가 같이 그나저나 매웠어요? 그날에서 이곳에는 그곳에서 태양의 사서 갑자기 햇빛 이제 파이어플라이도 있구나 표정 연기가 아주 잘 만들었군요 교엘이 흑인 청년을 진정하라고 다독입니다 의무를 만나기로 했다던데요? 방송국에서 같이 가자고 꼬드기는데 조엘도 허락합니다 밤에 이동해야겠군요 하지만 적이 많아서 쉽지 않을 듯한데요 재미있어집니다 지금 떠난다고 합니다 중요한 타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만나요 게임 놀이터에서 잘떡같이 준비됐지? 좋아 갑시다 후라시를 키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정리하러가